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랑 캠핑 갈건데 오후에 가기로 했거든요 빨강하고 운동하고 걸어갈 예정입니다 저도 짐을 챙겼거든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끝대를 줄게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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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착을 했고 예약제라서 예약한 곳으로 가야해요 저희 지금 길을 좀 헷갈려가지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인을 해야죠 이제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도착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제 저보고 아빠를 안 도우냐고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도우는 이유는 괜히 깝쳤다가 혼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은 잠자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침낭인데 침낭을 하나씩 하는 게 다음 하나씩 해서 보온성을 유지해 줍니다. 와 찌기네. 발찌 말고 앞에. 잠자리는 완료되었습니다.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아버지와 준비는 다 마쳤고요.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고기를 고라이팬에 붓고 약냐고 너무 맛있어. 고기. 그리고 좀 이따가 장작 A.SMR 거기를 호라이팬에 붓고 옆에 짱작 해서 저희 엄마가 호라이팬 새로 사서 좋아하셨는데 여기 검은 거 보이시죠? 저희 아빠가 갑자기 욕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땄습니다 이거 다 꺼놓은 거 이거 전부 다 큰 거예요 마늘 줄래? 마늘 넣을게 마늘 5마리 그래도 오랜만에 아버지랑 놀러 오니 기분이 좋군요 자주 이렇게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두 갈게요 어유 추부래 뜨뜻 나 국물 좀 넣자 자 이제 여기 가스오동 소스를 가스오동이야 가스오동 그러니까 가스오동 흡 흡 흡 흡 흡 흡 지성아 지성아 봉지 봉지 좀 바로바로 그려야 돼 다 됐네 종이컵에 먹는 게 낫잖아 제로콜라 제로콜라 한 잔 흡 흡 흡 흡 흡 돼지고기 소고기 흡 흡 발이 시러워서 이렇게 발을 태우고 있습니다 esf 때려봐 때려야 resolutions 흡 섹칼도부터 오늘 깬성 캠핑을 위해서 우리 아들과 같이 커플 모자를 했어요 비닐을 썼어요 그리고 펭귄이 추워서 펭귄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다행이 저도 비닐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려고 했는데 제가 자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빠한테 라면을 좀 고려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밖에서 한잔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시죠? 왜 부르시죠? 야 라면 이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봐봐라 야 진짜 장자 한 개를 딱 상아리 이렇게 세팅을 했고 상아리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상아리 한번 찍어봐 찍어봐 상아리 이렇게 세팅을 해 야야야야 김치 한번 김치 아 김치부터 받아 마 마 8인째 할래 김치부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또 있어봐 야 야 미용차를 묶여 입기 어깨 하하 끝났다 끝났다 이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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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맛을 입힌 라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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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는 악마의 재능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받아 빨리 받아 아니 똑같이 한꺼번에 하하하하 빨리 받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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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젓가락 받고 그럼 손가락 묶기가 시 뜨거운 거를 하하하하 뭐지 이거? 여기 먹으라고?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산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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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초속 30m로 불고 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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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푸지 말고 절대로 졸라 맛있다 졸라 맛있다 맛없다고? 아 진짜 맛있다고 미친새끼 맛있어 보이긴 하네 진짜 맛있다 크림새끼 고우가 뭐고 자동차에 있는 숨은 기능을 된다니까 좀 있어봐라 좀 야야야야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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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 유튜브 유튜브 아 봐 안 봐도 안 봐도 기기 연결하고 야 지성아 지성아 넷플릭스도 된다 이 캠핑카이 야 아빠 좋아하는 거 볼 거야 맞지? 오늘 밤에는 네 알겠습니다 아빠 좋아하는 거 뭔지 알지? 똥싱절 근데 엄마하고 헤어지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재밌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다 재밌게 보냈고 오늘 하루를 다 재밌게 보냈고 네 네 라고 지성이라고 영합 프로 보고잘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저희 대춘희가한테 대춘사랑 하하하하하